자 오늘 볼 부분이 너네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야. 너네가 영어가 여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앞에 동사는 시제 하나만 적립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시제를 한국인의 정체성에 의거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려웠던 거지. 영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동사를 이해했더니 동사는 제법 할 만했죠. 근데 저 의존은 진짜 어려운 게 다 한국어에 없거나 한국어에서 쓰는 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의존이 어려운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한국어에 없어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법이랑 독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의존 파트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의존 파트를 가기 앞서 명사 부분만 좀 수능에 나오는 것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넘어갈게요. 명사는 캔버스에 굳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명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명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상원 문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고만 나누시려고 했죠. 그래서 명사를 속성에 달라서 물질명사, 보통명사, 추석명사로 나누지 마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냥 영어 입장에서는 그냥 명사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고만 본다고 쓰시면 되고요. 거기 가산명사는 불가산명사 되어있지? 그래서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냐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이거 굳이 쓰지 말아야겠죠? 카라프닝과 그냥 다만 뭐만 보시면 되냐? 매니큐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얘는 머치 릴수의 수식을 받는다 정도만 상호시에요. 그래서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가사는 저 존엄의 수식을 받고 불가사는 제의 수식을 받는다.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수준은 딱 이뻐요. 뒤에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매니 써야 되길, 멋져 써야 되길, 뾰 써야 되길, 뾰 써야 되길 정돈을 물어보는 수준일 거고요. 그리고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얘는 뜻은 그냥 같아. 단지 그냥 뭐만이야.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그냥 부분만 된거에요. 형태만. 그래서 뜻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론의 명사는 뭐냐면 단수냐 복수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의 일치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수반자로 맞추면 되는데, 당연히 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셀 수 있게 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라는 건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셀 수 있게? 그 다음에 two glasses of water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종이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세 장이라고 하려면 three sheets of paper라고 하면 자, three sheets of paper는 성장하니까 단지 그냥 복수요. 당연히 복수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맨 끝에 가서 is, are 이런다고 이렇게 장난을 쳐 놓을 거예요. 그러면 are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불가사는 가사만 한다면 그 밑에 살짝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명사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를 기준으로 단지 복수 수의 일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명사는 끝입니다. 자, 명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 문법 공부에서는 관사를 굉장히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관사와 명사는 제일 심입니다. 관사는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필기차 끝나시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다음 관사. 관사가 사실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에도 있고 스페인어에도 있고 이탈리아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안어라는 관사가 다 있는데 영어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영어는 관사가 두 개예요. 그것도 부정관사, 정관사. 그래서 영어만큼은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정사라는 품사에서 나온 앤데 그거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관사 한 거다. 무조건 관사가 쓰였다는 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사 명사를 수식하는 애다 형용사처럼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에 명사가 어떤 놈인지 특성을 미리 밝혀주는 애야. 알겠지? 그래서 부정관사랑 정관사를 좀 보면 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원에서 왔어요. 그럼 애초에 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야. 근데 그 하나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펜이라고 쉽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래 지금 들고 있는 펜이 다 놀라져도 서로가 달라요. 아홉 개가. 그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펜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려면 반드시 I have a fan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라는 말을 썼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미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내가 들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맨날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거 Fue란 A Fue 자, 초연 앞에 내가 뭐라고 했었어? 쬐끔 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앞에 있는 현수가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좀 목말라요 라고 했는데 정수기는 없고 예를 들어 35병에 물이 두 방울 있다고 지쳐볼게. 있긴 하잖아. 그지? 자 현수야 마셔. 여러분 현수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왜? 있는데 살성 없는 수준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게 필요야. 그걸 얘기하는 게 리틀이고 그러니까 있는데 살성 없다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호하면 공부 얼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해요 라는 건 뭐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겠지만 독해할 때 Fue란 리틀이 나오면 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ue는 쬐끔 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다 너네가 어를 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쬐끔의 상태인 애가 얘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야. 어 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애초에 그 안에는 뭐야? 어느 정도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뜻이야? 쬐끔은 아니라 어느 정도. 즉 약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A few, A little 이라고 하면 딱 한 이 정도요. 딱 이 정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충족스러운, 만족스러운 컴퓨터까지는 아닐 때는 보통 A few, A little 이라고 합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 간사에서 너네가 저걸 제대로 외워야 이거를 구분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거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부정 간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셔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초딩 때 아마 많이들 틀렸을 텐데 딱 필기를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기왕 하시는 거 정관사까지 하세요. 정관사는 더 하잖아. 저는 어디서 하냐면 this 내지는 that에서 왔어. 저거라고 명확하게 지칭하는 것 때문에 정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하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지원이한테 I have the pen이라고 해버리면 무슨 뜻이에요? 지원이랑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pen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정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제 얘도 특별히 하나만 더 쓰세요. 더 플러스 형용자를 쓰면 어머인 사람들이라고 하셔야 되고 나는 복수 취급을 하죠. 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관사는. 필기를 다 하면 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뷰만 얘기했는데 리틀도 마찬가지인 거 알지? 리틀이랑 원리를 또 똑같이 짤끔 약간이라고 하시면 되요. 아시겠죠? 관사는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영아야, I have pen이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pen이라고만 얘기하잖아? 너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냥 pen 개념. 관념상으로 떠오르는 거. 알겠어? 예를 들어 국가가 하나잖아. 국가는 하나죠. 예를 들어 Korea라고 하면 덜 써야 될 거 같지 않아? 너랑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한국. 우리가 더 Korea라고 해야 되잖아. 한국이라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관영상으로 떠오르는 한국이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더 관사를 붙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관사를 붙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 눈앞에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명사라는 뜻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붙이냐 안 붙이냐 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윤이가 펜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펜이 내 눈앞에 물리적으로 실제로 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I have a pen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사는 너네가 얘기하려는 명사를 눈에 보이게 하냐 보이게 하지 않냐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관사 제도를 쓰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수능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수능에 나오는 수준만 정리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마지막은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너네가 좀 유연하게 사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S가 붙는다고 무조건 복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너스라고 했을 때 지원아 매너스가 어떤 뜻이지? 지원아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매너 좋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매너가 무슨 뜻이니까? 매너부터 나는 사람? 무슨 매너 알아? 예절로 알고 있지. 매너가 사랑을 만든다. 우선. 그래서 저 사람 매너 좋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부터 매널스가 좋다라고 해야 되겠죠? S가 붙어서 뜻이 훅 바뀌는 건데 매너는 수단, 방법이란 뜻이에요. 매널스가 예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매너스는 단수예요. 알겠죠? 페이퍼도 마찬가지. 종이 아까 못 센다고 했지? 페이퍼라고 하면 보고서, 연구서, 신문이란 뜻이고 클로즈도 마찬가지. 클로스는 천인데 클로즈라고 하면 옷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공부니까 지금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만 쓰세요. S가 붙는다고 다 복수는 아니다. 두 번째, 복수형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그거랑 그런 것만 필기해 주세요. 단어들에 대해서는 수능 직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피플 무슨 뜻이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람들은 환영받는다. 이렇게 해보죠? 근데 문제는 골게 되는 게 더 많은데요. 그럼 이제 눈 돌아가죠. 심지어 피플에다가 S를 붙이는 미친 분들도 생겨요. 그럼 잘못 쓴 거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피플은 여기서 또 무슨 뜻이냐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민족이라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치? 다른 민족 계세요 혹시? 그렇죠? 그럼 다 같은거죠. 우리 다 같은 한민족이잖아. 그치?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봉퉁으로 해서 하나로 처리를 하면 피플은 그냥 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환영받는다. 이렇듯이 되기 때문에 너네가 명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S 붙는다고 무조건 복수, 복수형 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단어들은 나중에 꼭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명사를 좀 정리해드리겠네요. 명사가 영어가 애초에 그냥 한국어처럼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출발한 언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유럽에 있는 언어들은 지들끼리 얽히고 살키면서 막 복잡하게 발전했거든요. 거기서 영어가 끝판왕입니다. 막 프랑스 언어도 들어가고 바이킹 언어도 들어가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명사가 제각각이야. 다 박살났었죠. 체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너네가 두려워할 수 있거든? 다 외워야 되나? 그건 대학생 때 가셔서 외우시고요. 지금은 그냥 너네가 너만 꼭 기억하는 게 되냐면 그냥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만 그 때에 해석할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고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네 뭐만 앓고 있어라. 명사는 수의 일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의 일치만 제대로 시키자. 그럼 그 수의 일치를 어떻게 시키냐. 동사만 제대로 찾아. 지난 번 얘기했잖아요. 동사체는 뭐 나온다고? 주어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동사랑 주어만 잘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명사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신할 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했다라는 뜻이고 영어로 쓰면 거기에 쓰여있잖아요. pronoun이라고 되어있죠? pronoun인데 pro가 무슨 뜻이냐면 affirmation.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대명사를 너네가 문제로 풀 때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앞에서 가리키는 애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리키는 명사는 찾으면 된다. 그래서 전략화를 잘 보시면 대명사는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를 찾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찾으면 돼? 해석해서 문맥에 따라서 찾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잖아. 문법 문제는 해석해서 보는 거라고. 재현아 대명사 뭐라고? 재현아 대명사 뭐라고? 밑에 서있잖아. 여기 옆에. 앞에 있는 명사. 알겠지? 대명사는 문제. 그러니까 너네 법화 문제 푸는데 대매다 늦추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현아. 앞에 봐. 저 주워 찾으면 돼. 그래서 가입된 게 맞는지 찾으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명사에서 수영이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볼게요. 그게 바로 부정대명사와 재기대명사인데 너네가 아까 봤던 그 부정관상 똑같아. 부정이란 건 아직 안정해졌어요. 라는 뜻이야. 안정해진 불특정 하나를 가리킬 때 씁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중에 불특정 하나를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가리키는 게 명확하면 만약에 가리키는 게 없을 때 그냥 난데없이 원을 쓰잖아. 그럼 이거 그냥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랑만 쓰잖아. 그래서 너네 그냥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뭐가 나오면 그냥 사랑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리키는 게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원을 쓰면 너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인간은 일반적인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독해할 때 겁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까지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장 대명사는 이 두 개만 쓰시고요. 아 여기. 여기 떨어졌으니까. 불특정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제 비대명사는 그때도 얘기했어. 다시 돌아온 애다. 그래서 너네 뭐야? 주어랑 욕조와 같을 때는 반드시 셀프나 세우즈를 붙여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아마 제기용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딱 거기에다 쓰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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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러지 말라고 I love myself 주어랑 목적을 같을 때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목적 자리가 아닌데도 제기대로 잘 쓸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거죠 소연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래서 빼빼로데일만 됐을 때 빼빼로를 직접 만들어 줬다 치자 소연아 그냥 무미만 들어가 I made it 이러고 줄거야 저 그런거야? 저 그런거야? 뭐라고 해야돼? I made it myself 이거 내가 만든거야 내가 할 때 쓰는거죠 강조라고 배우면요 이 놈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럴 때 쓸 때는 생생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대명사 끝 여기 외에서 수능은 안 물어봐요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전략 한번 해볼게 소연아 명상 그냥 뭐만 나온가? 시험해 이거 봐 수혜의 지하 알겠죠? 지하랑 대명상 그냥 무조건 뭐하라고? 대명사 나왔어 그럼 무조건 뭐하라고? 앞에 명사 찾으라고요 자 오늘 뭔가 잘 안달아오는 기분인데 좀만 집중해요 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진짜 개념공부 없어 계속 실전 연습만 할거니까 오늘까지만 좀 참으세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명사는 수혜일치를 조심해 그러니까 동사람 주어만 잘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거고 대명사는 앞에서 가르치는 놈 찾자 라고만 전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을때는 해석을 해서 찾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의존입니다 성준아 의존이란 말이 뭐야 의존중이다 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혼자 못 쓴다 너네 의존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혼자 절대 못쓰는 애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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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혼자 못쓰는 애 그리고 의존이 영어에서 어려운 영어를 쓸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나날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그럼 대체 혼자 못있는다는 건데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는지 말하면 돼 알겠죠 그냥 이런거죠 그래서 전지사 하면 뭐야 전지사 하면 명사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지사 하면 명사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 볼게 형용사랑 부사요 형용사랑 부사는 진짜 개념이 별거 없는데 의외로 너네 시험문제 어떤 문제를 나오면 맨날 틀려 왜냐면 한국사랑 생각하는 형용사랑 영국사랑 생각하는 형용사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건데 일단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공부합시다 되게 단순하게 형용사랑 부사는 좀 대립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이게 뭐 절, 구, 문장 등체 어쩌고 다른 부사 이렇게 외웠잖아 다 갖다 버리고 누구 꾸며준다 라고 하시면 되냐면 동사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수식합니다 그래서 혼자 못 쓴다고요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오죠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가 나오고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보통 어순을 구성하는데 자 그래서 너네 보통 형용사에다가 에러를 붙이면 부사라고 하잖아 근데 명사에다가 에러를 붙이면 휴수야 뭐가 돼? 아무래도 대답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중립때 했던거죠 명사에다가 에러를 붙이면 뭐야? 형용사 형용사 그죠? 그거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명사에다가 에러를 붙이면 형용사 된다 그거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thing one body where 로 끝나야 되는데 someone something nowhere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올 때는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뒤에서 꾸며준다 해서 putsch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알면 수능 수준에서 결정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정도만 쓰세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부사는 궁사의 수준이나 정도를 설명하는 말 이라고 하면 개념 끝 저는 보통 의존이라고 하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저는 그 가치 있는 의상을 누구라고 항상 얘기해 주면은 보통 친구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죠? 그러면은 대왕의 너네가 제일 미친듯이 어려워하는 관계사로 관계사로 왔습니다 영하야 관계대명사 뭐야? 성주아 관계대명사 뭐야? 지연아 관계대행사 뭐야? 선행사 수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관계 부산에서 이게 문제에요 관계대행사는 선행사 수식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죠? 대담을 못했더라도 아마 다 수금만 하실 겁니다 아 맞아 이렇게 그죠? 관계대행사 설명할 수 있겠죠? 관계대행사 선행사 수식이요? 관계대행사 혹시 있어요? 지연이 해 볼 수 있어? 아니야 잘 봐 관계사 선행사 수식이요 내가 지금 방문 뭐라고 했어요? 관계사라고 했죠? 그쵸? 관계사라는 상위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하위개념과 관계부사라는 하위개념이 있어요 그죠? 그쵸? 예를 들어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찢어졌지 하위개념들은 상위개념이 갖고 있는 개념을 공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나 공유를 해야겠죠 그쵸? 왜냐면 그러면은 상위개념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 중동사로 이렇게 해주잖아 중동사에 이렇게 있고 얘네 다 뭐가 된다 동사에서 내려오시니까 뭐가 된다 해서 선을 웅미상에 주어봤는데 동사가 주어가시니까 중동사도 주어를 가져야겠죠 상위개념이니까 관계사가 선행사 수식이지 그러나 관계대명사도 선행사 수식이고 관계부사도 누가 선행사 수식이라고 하면 돼요 니네 맨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도 같이 던져놓은 니네 맨날 뭐라고 하냐면 완전이랑 불완전이래 아니 관계사는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하는게 아니라 선행사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선행사가 없으면 현수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수는 앞으로 마주치면 대답하세요 알겠죠? 둘 다 현수여가지고 자 없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거야 관계사는 완전 불완전의 판단이 아니라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꾸며주는 애라서 알겠지? 그냥 얘네를 뭐에 따라서 구분한거냐 그냥 뒤에 있는 생긴색 형태 갖고만 구분한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해 니네 독해할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왜 안 중요한지 이따 보여줄게 그래서 너네에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선행사를 기준으로 인식하는게 중요해요 관계사는 필기할 시간 이따 드릴테니까 굳이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보세요 독해할때는 선행사를 계속 보는거 알겠지? 그래서 뭐? 뭐가 기준이라고? 선행사예요 알겠죠? 관계사하면 완전 불완전이 되나? 선행사가 떠올라야돼 알겠지? 자 그러면 관계사는요 한국어로 한번 공부해볼게요 한국어에도 있거든요 나는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좋다 라고 하면 영어식으로 구분석을 해볼게 좋대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목적어죠? 근데 문제는 얘도 동사인데 하다도 동사에요 그죠? 근데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이라는 애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후행사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수식받는 애가 뒤에 오는데 영어는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뻑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죠 위치가 다르니까 선행사야 컴퓨터 게임을 잘하는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왜? 왜? 뭐가 없길래? 부 부가 없어? 이거 한국어인데? 여기 빠졌죠? 불완전하네 너희 그래서 실제로 엄매하신 분이요 저거 수능에 나와요 한국어에도 있잖아 저걸 우리나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이 왜 없어? 당연히 수식받는 애가 여기에서 사랑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뭐하러 붙여요? 얘기하려고 없어도 되는데 그치?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말로 우리나라말로 영어로 가져간 거에요? 주격관계대명사겠네 그쵸? 이게 불완전 완전 판단이야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영어를 잘하는 일이 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랑이라는 영상 꾸며주죠 한국어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다만 보니까 차이점이 수식을 갖는 명사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설 뭐가 중요하다고 관계사는 선행사 알겠지? 그래서 영어로는 antecedent ante가 이게 앞이라는 뜻이야 ante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말 그거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관계대명사 너네 사실 중학생 때 조금 어렵게 배운게 이런식으로 퓨어로 배웠지 death으로 배우고 which, who, who 이런식으로 테이블로 되어 있는 걸로 배웠을까요? 그냥 갖다 버리고요 원래 맨 처음에 관계대명사는요 death에서 출발했어요 지한아 death이 무슨 뜻이야? 저거 저거 좀 갖다줘 라고 할 때 쓰죠 가까우면 this 라고 하고요 멀면 that 이라고 하죠 그치? that 은 저거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 지시대명사에요 그래서 that is my car 저거 내 차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시형용사로도 쓸 수 있죠 that car 저 차는 is mine 내꺼에요 이런식으로요 그치?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로 씁니다 그래서 저거 내지는 저거의 저거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확장해서 접속사 that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확장해서 관계대명사 that을 만든 거에요 그냥 that이 저거라고 가리키는 그 관념 직관을 끌고 와서 관계사라는 걸 하나 만든 거에요 알겠지? 그래서 접속사로 쓰인 대승전 뭐라고 하면 돼요? cut 이런거 확장하시면 되고요 관계사로 쓰이면 미은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아까 한국어처럼 됐죠? 그래서 접속사는 명사로 쓰이는 거에요 그리고 관계사는 형용사로 쓰이는거죠 지원아 얘네 화댈 써도 돼요 안돼 안돼 접속사 그러면 관계사는 혼자 쓰면 돼요 안돼 아까 형용사 누구친구를 했어? 명사라고 했지 그래서 명사는 항상 어디나와? 맞추해요 알겠죠? 자 원래 기본적인 형용사는 명사 뒤에 쓰죠 아 명사 앞에 쓰죠 이렇게 전치수칙을 해요 그죠? 근데 관계적은 어떻게 해야 돼? 명사 뒤에 써야 되겠죠 둘다 형용사입니다 내가 형용사 구사 먼저 밟고 관계사로 오는지 알겠지? 형용사랑 역할이 똑같잖아 근데 뭐만 달라? 위치만 달라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다시 한번 볼게 서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있다 저는 관계대명사는 표시할 때 관계사가 영어로 Relatives 그래서 R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화 역할하면 RS라고 할거고 거기에 동사 있으면 RV 목적은 심한 O C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작품거죠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선행사고 얘가 관계적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봐봐 나의 이상형은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차와 피아노를 잘 이렇게 그치만 어떻게 했죠? 한국어는 여가 먼저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중국같이 너네가 관계사가 왜 어렵냐면 한국어 어순으로 먼저 옮기려고 그래서 구멍운상을 하고 이번 한 달에 다시 열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 걸린거야 70분 모자라다네 70분 안에 그냥 시간 모자라서 다 못 푼다네 그 왜 그래? 당연하지 외국어인데 우리랑 어순이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영수에 맞추셔야죠 그래서 내가 자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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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이 직관성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서 좀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뭐예요? R, V죠 동사 앞에 뭐 있어야 되죠? 주어 있어야 돼 주어 그 명사 주어잖아 자 불안전에 보이는거죠 왜? 여기가 주어니까 알겠지? 그래서 불안전에 보이는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없잖아요 이게 주어니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중사는 R5라는건데 당연히 선행성 있어야겠죠? 여기에 RSRB 이렇게 있어야 된다던데 그것도 잘 몰라 그러면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this favorite which he thinks things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돼 개의 이상형이 근데 그 이상형은 개가 생각하고 있어 그죠? 소연아 생각하자 자타 타죠 생각해봤어? 그러면 너네 뭐라고요? 뭘요? 뭘요? 타동사죠 내 목적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어 보이는거죠 왜? 얘가 목적어니까 알겠죠? 관계는 이게 답니다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연히 선행사어가 없죠 왜? 목적어 아니 당연히 목적어 없을 수밖에 없지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어가 없을 수밖에 없지 얘가 주어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너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하죠 예사 전치사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뭐 앞에 쓰는 말? 명사 앞에 쓰는 말이야? 그래서 너네 보통 전치사 이렇게 배웠을거야 형용서로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 그래서 뭐냐면 I need a book 난 그 책이 필요한데 그 책 지금 무슨 책? 선관위에 있는 책 그죠? 선관위에 있는 저 책만 필요한데 이런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형용서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책이 있다 어디에? 고실 안에 라고 강소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는 보통 너네가 형용서로나 아니면 구사로 쓰인다 라고 배웠을거에요 그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는 형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는 형사도 왜 쓰는거야? 이거 영화를 왜 쓰는거야? 영화를 왜 쓰는거야? 맞춘서 하면 크게 칭찬해 드릴게요 왜 쓰는거야? 예설아 왜 쓰는거야? 이거 왜 써? 현설아 왜 써? 몰라요 현설아 왜 써? 몰라요 현설아 왜 써? 연결? 너무 어렵게 말하는데 현설아 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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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 책을 알아. 근데 그 책 이름이 킹덤이야. 이거 뭐 있는다고 하잖아. 그치? I know the book of which name is kingdom. 이렇게 쓰죠. 지금 예측 뭐합니까? 명사 수식화죠. 그 책의 이름이 킹덤이다. 이렇게. 형용사 역할이네. 그치? 자 그리고 I know the class. 아 나 그 교실 알아. 근데 그 교실에서 그녀는 지금 공부 중이야.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 I know the class room in which she is done. 거기서 지금 공부 중이다.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영어의 어순대로 가라고. 지아 나 in이 무슨 뜻이야? 아니잖아. 나는 그 교실 알아. 근데 그 교실 안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녀는 공부 중이야. 이렇게 하면 어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잖아. 한국어로 굳이 여기 다시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역할에? 부사 역할 안에 장부를 나타내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 서비스 관계대 명사는 뒤에 관계절을 내서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는 왜 관계절의 구조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형용사 아까 누구라고 했어? 누구신거야? 성루랑. 부사는? 부사 역할. 얘네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I have a baby라고 해도 의미 통하죠? I have a cute baby라고 하면. I have a cute가 아니라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형용사와 부사는 그저 부연 설명하는 거에요. 그냥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쟤네가 없어도 되네?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얘네는 의존적 존재니까. 없어도 되니까요. 알겠죠? 저거라는 개념에서 death 썼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된 형상 만들었지? 그러고 나서 얘네는 사람은 후로 쓰고 사고는 위치로 쓰자라고 생긴 거야. 원래 맨 처음에 death, which, who 이렇게 같이 쓰기로 한 게 아니라 death로 쓰다가 위치 생기고 그 다음에 후 생긴 거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나지 않고 언어민들이 이렇게도 생각한 거야. 야! 이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걸로 전치선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표현에 축약하기 시작합니다. 뚫이기 시작했다고요. 아까 그 문장에서 I know the book of which name is kingdom. 그래서 이렇게 썼던 거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로 쓸렸죠. 이게 바로 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뭐야? 원래 이렇게 쓰던 게 축약해서 발전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나 그냥 알아. 근데 걔 아들 의사잖아. 그거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요. 두 개를 찍지 않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축약해서 발전된 표현이에요. 그 다음도 연애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지. 관계대명사 맛이요. 관계대명사 맛 잘 보면 I remember that thing. 나 그거 기억나. I bring that thing. 나 그거 가져와. I remember that thing. 이거 연기해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나, 내가 가져올 거 기억해.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떡해? 너무 길잖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끝. 알겠죠? 관계대명사 맛 또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그것도 발전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관계대명사도 뭐겠어? 그것도 발전하는 거야. 아까 거 또 볼게. I know the classroom in which 교실 안에서 라며. 그럼 교실 안이네. 장소네. 그걸 어떻게 바꾼 거야? 외로? 줄인 거야. I know the day on which with first man.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날이네. 시간이네. 그럼 그것도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외로 줄일 수 있다고요. 다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다 뭐 있어야 된다?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선행사. 내 관계부사 가끔 없앨 때 있어. 왜 그러냐? 이건 선행사지. 관계부사고 그저. 근데 이거 굳이 없어도 되잖아. 그냥 왜 하려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생렵할 때가 많아요. 뭐 할 때? 뻔할 때. 그냥 이렇게 뻔한 얘기를. 근데 예를 들어. 어.. 요거는 지우면 안 되죠. 왜? 지워버리면 교실이라는 속성이 사라지잖아. 그치? 우리가 엑스칸에 있는지 지 집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거죠?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해줘야 될 때는 생렵을 정리 안 하는게 상식적이겠죠? 자 그럼 마지막. 너네가 관계사를 제일 어려워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완전 무난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판단할까? 완전 판단할까? 가르쳐줘서 써달라고. 동사가. 그럼 주어 찾는다고 동사를 찾았다는 거네? 동사를 한번 잘 생각해봐. 동사가 어떠니까? 동사는 뭐라는 거야? 자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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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얘들아. 완전 불완전. 각탄. 하다라는 건 되게 쉬워. 동사를 찾았다는 거야. 아까 전이가 주어. 주어. 얘기했잖아. 동사를 찾았다는 건 뭐야? 꼬봉이 주어. 당연히 이딴 거지. 주어가 없네? 그럼 너희가 뭐하면 되겠다. 주격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주격은 그러니까 쉽겠죠? 근데 이제 목적격이 문제야. 그래서 너희 목적격이 차량이 자주 나와. 동사를 잡았어. 동사가 예를 들어 자동사였다고. 그럼 지어난 목적이 괜찮은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타도우사인데 목적이 없네? 그럼 뭐하면 돼? 프랑스랑도 하면 돼요. 알겠죠? 진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이거. 2년 전 EBS 기출이에요. 고3에 대해 풀어봤는데 절반 반사적한 문제들입니다. 한 번 풀어볼게. 배운 거 그대로. 자. 현수 형. 뒤에 있는 조현수 씨는 이게 뭡니까? 방금 배운 거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관계 부사죠. 그러면 이건 뭐야? 현수 형. 관계 대명사진. 그럼 시즌말로. 완전 불안정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형준아. 관계자는 둘 다 뭐 있어야 돼요? 선행사. 선행사. 선행사에. 이렇게 있어요. 얘를 굳이 선행사 같고. 선행사와 인여 없려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 애초에 둘 다 관계사입니다. 선행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를 꾸며주는 관계사니까. 한번 출발해 볼게요. 다행히. 대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뭐야? 주어전아. 어서 헤브. 어서 헤브. 동산에. 선행사. 헤브 자타. 어. 다 갔다니까. 당연히 타는 거겠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노골샷이 개념이라는 뜻이죠. 명사죠. 목적원에. 명사 자리에 들어갈 때 있어? 없어? 형제 다 있어? 없어? 있어요. 방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명사 자리라는 거잖아. 명사 자리 들어갈 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럼 방계 대명사 쓰면 되지 안 돼. 안 되지. 찰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것도 볼까? 이 말 한 번 여러분. 15초씩 응시하면서 풀어보세요. 저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봐. 한 번 봐봐. 자, 홈 봐봐. It may be some familiar. 그거는 정말 익숙할 거야. Too s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홈이네. 저는 홈 뭐야 이거? 방계 대명사. 방계 대명사. 방계 대명사는데 특히 격이 뭐예요? 흠이니까? 흠이니까? 목적 격이죠? 그럼 얘가 좀 R모라는 뜻이네? 그럼 뒤에 목적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목적이 없으면 답인 거네? 그치? 한 번 잘 풀어볼게.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R에 쓰자. 이거 하고. 해물에다. 이디 쓴 거로 보니까. 흠이 완료 상태네요. R, V죠? 이 아카스턴트는 뭐뭐에 익숙해지는 안 되잖아. 그러나 잠시 사지. 그치? 잠시 사니까 뒤에 뭐 와야돼? 명사 와야돼지. 그럼 뒤에 명사가 없으면 이거의 목적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애석하고 명사. 명사가 있어버리네. 그쵸? 관계 대명사는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서면? 없지. 탈락. 그러면 그 말은 뭐야? 동사가 지금 두 개 쓰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 때 쓰는 게 뭐야? 동사 두 개일 때 쓰는 게? 접속사. 일단 알겠지만.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저는 이런 풀리법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풉니까? 너무 익숙해서 멍멍하다. 소대시죠? 해석해서 풀면 끝나는 거에요. 뭘 굳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풉니까? 언어인데. 너네 결국 뭐냐면. 너네가 왜 문과 문제를 자주 틀리고 너네가 왜 해석을 못하는 거냐면. 문법을 저는 도구로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문법은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너네가 문법을 못쓰니까 영어는 독해를 못하는 거고. 문법을 못쓰니까 문법문제를 틀리는 거에요. 맨날. 알겠지? 그래서 저는 해석해서 푸는 거라고 늘 강조합니다. 자 이제 필기하자. 거기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관계대명사에 되어 있는 부분에 6개 필기를 하시면 되는데.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관계적 내에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대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불안전에 보이는 거고. 그 중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다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략을 자주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관계사는 끝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선생님의 과학과 함께 하세요. 오늘은 그것만 더ких 대명사 Walk內 같습니다. 오늘 아마도 발 Intellectual이 있어 발행해점이 있고 Se garflo appro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정사는 뒤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를 내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잠깐 여기 잠깐 나눈거 봐봐 자동사의 목적어라는 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타동사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사는 전치사를 끌고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럴때 자동사의 목적어일 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3개 쓰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정사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정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정사 chten사 플러스 관계정사 ías Oakland wegen 견고 이렇게 쓰이는 애가 축약돼서 발전한 게 관계부사라고 했죠. 그럼 관계부사는 회수 다 썼어? 다 썼어. 써. 관계부사는 전 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표현이 어떻게 된 거야? 축약된 거다. 그래서 그 4개가 when, where, why, how예요. 관계절 내에서 당연히 부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완전해 보이겠죠. 선행사는 성함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만 조심하시면 how 하나만 선행사랑 관계부사 같이 복습니다. 좋은 맥주가 나와 원하셨죠? 너무나 보지 않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이긴 하시면 안할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이 될지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의 주어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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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젝을 Miguel의 주어젝은 주어젝은 주어젝이 지저말고 Once your friend, you can take your friend, you can take your friend, you can take your friend. 이제의 주어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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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젝이 뉴욕이 뉴스쩍을 isto wa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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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작할 때 지연했지 뭐 잠깐 지연이로 마무리해봅시다. 관계 등용사 뭐라고 선행사 수식. 관계 부산은? 아까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선행사 수식이라고 하라고 알겠지. 높아지면 한번. 전 스탑 플러스 관계 등용사는? 선행사 수식. 관계 등용사 왓. 변신. 그건 땡이에요. 관계 등용사 왓은 좀 달라. 전 스탑 플러스 관계 등용사. 전 스탑 플러스 관계 등용사. 이렇게 써도 돼요. 되겠죠? 동사 1. 동사. 접속사. 동사 2.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은 뭐냐면. 동사가 2개 이상일 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접속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사는 하나 더 있어요. 알겠지? 쉽죠? 근데 접속사가. 두 개를 나뉘어. 등이랑 종속. 영어에 또 지금 Coordinate Sub Conjunction에 돼있지. Coordinate가 조화롭게. 이렇게 조화시키더라는 지원은. 이제 정수기 마시다보면. 코에이의 코디네이터 분 오시잖아. 그게 사실 좀 발음이 잘못됐어요. 코에이의 코디네이터에요. 알겠지?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서 적응시켜주는게. 코에이의 코디네이터인데. 그건 뭐냐면. 서로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 위.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지연이한테는 친구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준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등 위 접속사를 얘기할 때. 친구를 찾아주는 건. 결국은 뭐야. 자기랑 같은 놈 대부분 나누지지 않고. 알겠지? 등 위 접속사가 미치듯이 많이 나와. 근데 니네가 미치듯이 많이 틀려. 이거 결국 뭐냐면. 동일한 형태로만 묶을 수 있어서. 나는 뭐라고 정리를 내려드리냐면. 친구 찾기라고 그래요. 등 위 접속사 다 얘네들 밖에 없습니다. 너네가 익숙하게 아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치가 동일한 것끼리 연결한다. 라고 등 위 접속사에서 정리하시고. 그냥 동일한 형태로 묶으니까. 친구를 찾아준다. 똑같은 놈들끼리 연결하는 듯이. 알겠지?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료 모르는 거 있었으면. 종료로 같이 쓰시면 돼요. 다 알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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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2. 2. 3. 5. 4. 5. 5. 6. 6. 종속은 좀 달라요. 종속이라는 말은 어디에 꼭살이 켜서 부하로 들어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종속적 속사를 쓰려면 주와 종의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너희가 맨날 구몬 분석을 하셨을 때 이렇게 재과로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종속적인 뜻이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사실 한국어에도 있어. 한국어에도 있는 게 나는 압니다. 아예 나는 타동사겠죠. 그래서 요거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와서 뒤에 지금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저 동사 지금 두 개 썼잖아. 그치? 근데 제가 지금 어때요? 접속사 that을 써서 목적어 자리에 꽃살이 켜서 수속하고 들어갔지. 이런 역할을 주는 종속적 속사예요. 그래서 종속적 속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해서 어떤 하나의 성분 역할을 해야 돼요. 즉 주어나 목적어나 부어 역할을 내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를 우리나라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긴 문장. 안겨서 끝 들어갔다. 그리고 얘가 흐뭇돼서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능이 미칠듯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문이니까 보지 않어도 되고. 여거랑 여거만 쓰시면 종속적속사는 끝이에요. 오른쪽에 필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넓게 쓰지 마세요. 조금만 좁혀서 쓰세요. 종속적속사 끝은.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마 나도 한번 편집하실 때에 잠시 후 극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모든 분들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은 다음번mor에 문장으로 주기적으로 대신에만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量 굉장히 점점에 ст을 교육을 wandle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지정하게 되는지 오는 것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은 다음번에 우리에게부터 지정하게 되는지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방금은 다음번에 올려주면 되고 여러분은 저에게도 더 malad ursprung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측heim이나. 자 그럼 종속접속사는 또 종료 2개거든 그게 명사절이랑 부사절이에요 거기에서 폽살이 껴서 s-o-c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명사절 그게 아니라 별도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부사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부사절 이렇게 썼지만 이거 다 알거야 웬 이런거 있지 얼도 리커우즈 이런거 있지 얘네가 종독적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에는 that 이뿐 외도 어서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얘는 여기 위치에 들어가고 부사절은 문장 내에서 상황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보통 얘는 꽃살기에서 쑥 들어가는데 얘는 보통 콤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명사절이랑 부사절로 쓰인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접속사 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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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필링은 끝이에요 하나만 딱 한마디만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접속사 끝 이제 마지막에 의존인 전치사 인데요 전치사는 너네가 처음 들을만한 얘기를 금요일날 할텐데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그래서 금요일날 전치사 오른쪽에 보이시는 축약이라는 도치고문만 정리하고 다음 장에서 캔버스 훈련하면 문구업 강의는 끝입니다 그래서 총 3강에 걸쳐서 드디어 끝내게 됐고 아마 금요일에는 한 30분 정도 설명하면 이제 끝나겠죠 딱 아마 3시간 반 정도 썼어요 지금 문법 설명하는데 근데 이 3시간 반 동안 정리하신 문법을 토대로 이제 그 다음에 전략과 부분에서 문장 연습을 미친듯이 할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완숙이 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배운 부분은 다 복습 한번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 이 개념 뭐였지 싶으면 강의 들으시면 되요 아마 오늘 새벽 안에는 업로드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자 그럼 전치사만 정리할게요 전치사를 아까도 이렇게 명사 앞에 쓰는 거라고 맞아요 전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앞전자에 둘치자에요 아 이거 이렇게 썼나? 치자를 까먹었다 그래서 둘치자 그러니까 앞에 두는 말 뭐 앞에 두는 말? 명사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이요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프랭 포지션 앞에 위치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치사를 무조건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듣고 계시면 안돼 근데 전치사가 나오는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 아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전치사는 반드시 예를 또 마침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in the classroom이라고 한다고 치면 교실 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된다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선행사 알겠지? 반드시 전치사는요 전치사 앞에도 명사가 있어야 되고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로의 관계를 밝혀주는 애가 전치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모 4번 전치사 프랭 포지션이라고 되어있는 데에는 이렇게 써둡시다 전치사 앞에 명사원 전치사 뒤에 명사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잔치사는 명사가 없으면 혼자 못 써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의존 끝입니다 이것만 쓰시면 돼요 다 쓰셨죠? 인터넷 강의로 듣는 사람은 만약에 의존 파트에 대해서 고도화 훈련 전략 훈련 강의를 듣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강의까지 들어야 완강이 되는 거니까 다음 강의 꼭 강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금요일날 고도화 훈련 마칠게요 자 전치사는 다음에 배우고 일단 단어는 16부터 20 외워 오시면 되고 오늘 혹시나 딕테이션 안한 몇 친구도 있죠? 반드시 해 오시길 바라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해석 해설할 거니까 시드북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존 부분이랑 그 다음에 동사 부분 여기 고도화 훈련 내용 복습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습실에 가면 내가 자습실에 가면 내가